왼순이가 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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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불꽃을 연하발 왼순이가 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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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불똥을 연하발 왼순이가 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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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불꽃을 연하발 왼순이는 뭐였습니까? 왼순이란? 그렇죠. 왼순이는 왼점을 말합니다. 첫번째 연하발을 위해 그림 보세요. 왼순이는 화장법을 외운 순입니다. 얼굴에다가 탁탁탁탁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왼순이죠. 이거는 왼점을 말합니다. 왼점 그 다음에 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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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그랬어요. 오도라는 뭐였어요? 오른 나무 위를 오른 도리 그래서 오도리 이 세개 모두가 다 불똥처럼 불꽃 불똥처럼 오른점을 딱딱딱 세개를 연달아 찍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점 오른점 왼점 그 다음에 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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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서 연화 발휘된 겁니다. 자 연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연꽃 이걸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연속되게 이렇게 불을 풀 불똥이나 불꽃이 있는 연속된 불 뭐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로 많이 쓰이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명칭에서 아랫부분에 쓰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연화발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화가 무슨 아래쪽에 안 붙은 것은 아니에요. 불화도 재난재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불화가 아래쪽에 붙어있는데도 그거는 재부수라고 그러지 원래 그 이름 그대로의 불화에 재부수를 붙인 것이지 거기다가 무슨 연화발을 붙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연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명칭에서 아래쪽에 붙인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화나 연화발이나 위에 그림을 보세요. 써 뭡니까? 이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장면 짧은 글을 짓듯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장면 전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돌이와 삐나리자 가운데에 사람이 불을 지르고 있는 장면 그래서 불화를 느껴주시고요. 또 하나는 왼순이가 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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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고 있는 장면을 느끼면서 불똥 불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장면을 느끼면서 연화발을 연상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불화와 연화발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점 삐침 사람인 그래서 불화 획순 됐지요? 다음 연화발은요. 왼점 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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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연화발 획순을 여러분들이 익혔습니다.